리포터 사과 21년 리포터계의 화석 마음속까지 꿰뚫어볼 수 있지 그런데 당신은 누구지? 우주소녀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설아입니다 미모 담당? 그럼 성소는 무슨 담당인가? 성소는 몸매 담당입니다 사실 얼굴은 저죠 오늘 조사 대상은 누구지? 충무로를 휘어잡은 신스틸러 호랑이도 단반에 제압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배우로 악역섭의 1순위라고 합니다 거기다 귀여움을 겸비한 반전 매력까지 갖춰 장르 불문하고 상대 배우의 불량까지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겠군 당장 들어오라고 해! 김생민의 베테랑 지금 시작합니다 이름? 정만식 나이? 1974년생 호랑이 내가 형인데 왜 이렇게 무섭죠? 호랑이 호랑아 호랑아 데뷔는 언제 했습니까? 연극인지 영화인지 연극부터 가죠? 연극은 93년도부터입니다 우와 그런데 프로필에는 2005년도 데뷔라고 써있습니다 94년부터 2005년 11년간을 숨기셨군요 아무런 시기여서 어두웠습니까? 계속 이런 데 살았습니다 이야 이렇게 무서운 처음이었음을 보니까 역할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형사 남편 철검인 철검인 5였는지 7이었는지 그렇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여기 있군요 철검인 4 이야 멋지네요 예의 없는 것들에서는 역할 이름이 독특합니다 머리빵구랑 깍두기 이름 있는 역할은 언제 처음 맡았는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7년 영화 똥파리에서 제 이름을 아마 쏘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찾았습니다 만식역입니다 만식역 정만식 똥파리에서는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훈신소 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범죄스러운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맑고 투명한 눈을 가지셨군요 아수라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만식의 눈은 개의 눈 나중에 태어나면 정만식 얼굴로 태어나고 싶다 개의 눈은 도대체 어떤 일인 겁니까? 딱 보면 모르겠나? 순수하고 포근하고 딱 아유 아유 이쁘다 아 그 강아지의 개였군요 무서운 개가 아니야 아닙니다 아유 정말 뭘 쳐다봐 잘생겼냐? 가득 차요 정만식씨 배우 인생에서 길이길이 회고될 이 명대사 뭘 쳐다봐 잘생겼냐? 잘생겼냐? 응 저 이 장면 봤어요 우성이 형 대답은 어? 우리 우성 오빠가 형이에요? 한 살 형입니다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상남자 나쁜 남자 역할 그레 가족은 전혀 다릅니다 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의상의 톤입니다 음 지금까지 블랙과 그레이의 조화 늘 한결 같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롤업을 해요 하지만 새하얀 바지에 수줍게 드러난 복숭아뼈까지 인상적입니다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아저씨입니다 이 영화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이 관계들이 부재되어 있는 그 모습에 이야기를 함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작곡 대본에 있는 대사를 줄인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극과 저의 연기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전달? 효과 또 다른 쪽 의견은 노하우와서 앞이 잘 안 보여서 대사를 줄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제가 좀 알죠? 아 그래서 제 거하고 대본이 다르군요 나이가 야속합니다 글씨 작게 쓰는 작가가 제일 싫습니다 나 이거 좋더라 이거 이 모습 그리고 증거표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오 이거 아시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네 프라이팬 이게 대체 뭡니까? 한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잠깐 프라이팬을 팔았습니다 오 얼마나 팔았습니까? 꽤 많이 팔았습니다 우와 그렇다면 네 김영사님이 연예계 대표 짠돌이 아닙니까? 그렇지 김영사님이 지갑을 열면 판매왕 타이틀을 인정하겠습니다 안 열릴걸요? 지갑 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안 열릴 거예요 궁금하다 고객님은 이거시죠? 네 이거 못써요 이게 다 긁히고 프라이팬을 몇 년 쓰셨죠? 저 6년이요 봐봐요 6년이 6년을 누가 씁니까 암 걸려요 암 걸려요 암 걸리면 지금 맑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프라이팬은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바꿔주셔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데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가벼운 것들로 해서 코팅이 어떻게 됐는지 잘 확인해보시고 자 저희 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예요? 네 그거가 일단은 챙기신 거죠 28cm짜리니까 저건 8만 원 내주시면 되고요 다른 데보다 싼 건가요? 아 싸죠 다른 데는 12만 원 하죠 오 오 정말 잘하시죠 아무것도 없는데 에휴 김생민 씨 박수축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때 수입이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일을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으로 치면은 당시에는 이제 5만 원짜리 지폐가 없었을 그렇죠 그렇죠 없었죠 100만 원씩 제 지갑이 있었습니다 오 그럼 풍요로운데 왜 많이 풍요하죠 왜 그만두셨습니까? 지갑은 풍요로운데 마음이 허하고 허하고 머리가 허합니다 그래서 풍요롭지 않은 연기를 선택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야 니 돈 벌지 말어 니가 돈 번다고 뭐 재벌 될 거 아니냐 니 그냥 하던 거 해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 돈을 쫓는 것보다는 역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군요 네 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의 행복이라는 거지 그렇게 좋은 말씀 그리고 아들을 믿어주신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엄마 사랑해요 엄청난 걸 찾았습니다 반지가 두 개입니다 서로 하나씩 하나씩 두 집 살림 하하하하 아 이거 들어 하하하하 어디에 듭니까 일날 저리 한 시간에 진짜 마장동 목동 나 두 개 마장동 목동 나 두 개 마장동 목동 나 두 개 하하하하 왜 반지가 두 개입니까? 이 반지는 연애할 때 길에서 맞춘 반지입니다 와 이 반지는 결혼할 때 맞춘 또 커플입니다 결혼 전과 후가 제가 너무 틀렸는데 그녀가 결혼하고 그녀를 믿고 잘 잡고 사십니까? 잡혀 사십니까? 잡혀 삽니다 제 얼굴에 잡고 산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가정폭력인 줄 알고 배우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십니까? 매일 됩니다 매일 아침에 매일 밤에 그녀가 채워주는 밥을 먹을 때 까라면 까고 답하면 돕는 게 대한민국 검사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늘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라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늘 그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배우 좋은 남편 고맙습니다 조상 끝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꼭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